단래랑 같이 하려고 오이를 살짝 절였어 냉이는 민들레처럼 퍼진 것이 냉이고 보면은 냉이 달래 그러잖아 오늘은 달래에다가 오이를 묻혀볼까? 이 정도 해서 고춧가루 한 컵 까나리 액젓 액젓으로 간을 하게 아니야 원래 미역국 끓일 때도 이거 넣더라 매실을 한 스푼 넣고 참기름 더 절반만 한 스푼 넣고 한 스푼 넣고 깨 넣고 물엿 한 숟가락에 설탕 하나만 넣자 오이 다섯 개 그거 사온 거 다 있어? 다 있어 하나 먹어볼래? 싱거울지 몰라 약간 비리면서 싱거운데? 그러면 소금 좀 넣을까? 말 안 했으면 가리비 먹어서 그런가 말 안 했으면 비리단 말 안 했을 것이야 부추 같으면 깔려진다 달래라 아무리 묻는데도 가만히 있다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를获기 고추 있음 고춧가루 맛있다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